전남 광양에서는 지난 4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. 8개월 동안 지역의 기업과 자원봉사자가 힘을 모아 13대 입주가 가능한 건축물이 완공됐습니다.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줄 예정입니다. 황영재 기자입니다. 광양시 광양읍, 우산리에 장애인, 다자녀, 다문화 가정 등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새 보금자리가 완공됐습니다. 한국해비타트 전남 동부지회는 지난 4월 희망의 집짓기에 착수했고 완공까지 8개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, 여수광양항망공사, 포스코를 비어 탄 지역기업과 자원봉사자 등 1,60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함께했습니다. 이달 완공된 건축물은 2개 동 3층 규모로 10세대에 입주가 가능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예정입니다. 한국해비타트 전남 동부지회, 여수광양항망공사, 포스코 등은 앞으로도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집짓기, 집수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. 고맙습니다.